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직 여름의 마무리도 미처 끝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간의 쫓김에 마음까지 다급해지는 요즘인데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세상 살면서 굳이 세상과 발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보폭대로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늦다라고 재촉할 사람 자기 자신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눈치 보지 말고요. 욕심부리지 말고요.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는 일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요. 어차피 저승길도 동행이 없지 않은가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신의 어떤 여건대로요. 자신의 호흡대로요. 편안한 어떤 자기 자신을 만들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21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종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종송에 대해서 우리가 21타째, 21번째 종을 치면서 하는 개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한 것을 보면요. 가사정대 경진겁이라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본자다라고 하면서 21번째 타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사정대 경진겁이라는 것은 가사경을 높이이고 뒤끌겁을 경유하고 바로 가사장삼을 수호하고요. 부처님 말씀을 높이이고 우리가 한없이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신의상좌 변삼천, 바로 이 몸으로 법상을 지어서 대천세계를 다 덮어도 우리가 부처님법 깨달아서 마음이 부처가 되면 결국 육신은 법당이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 모시는 것이 법당이니까 바로 그래서 이 몸으로 법상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법으로 이 몸을 형성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 삼천대천세계를 다 덮는다라고 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부처님법을 전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안이하면 이런 뜻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불법을 공부를 하고 깨쳤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안이하게 되면 필경, 무능, 본자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목적을 보면요. 자각각타각만이거든요. 자각각타각만이라는 것은 자각이다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의 깨우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병신새가 거북이 없고 못 날듯이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기 몸을 다친 새가 거북이를 얻고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선은 우리가 법을 전하려면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 깨우쳐서 그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오요. 여러분들 어려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죠. 옷도 또 관심도 또 많은 먹을 것도 부모님의 영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존을 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요. 또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부양을 하고 또 어른들이 노세해지면 어른들을 봉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치고요. 세상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의 어떤 강아지들도 보면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에게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먹이를 먹게 되면 혼자 먹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또 새끼들을 잉태하게 되면 새끼들을 낳아서 젖을 물리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지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께나 또 다른 어떤 도바님들께 배움을 얻어 가지고 불교를 배우게 되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하게 되고요. 또 좀 더 지나면은 자기가 깨우친 가르침에 대해서 또 부처님 법에 대해서 주변에 나누어 줄 줄 아는 또 이런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요. 심지어 30년 40년 다니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요. 아직도 뭐 관세음보살님께 빌고요. 부처님께 빌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그거는 올바른 어떤 불자들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지요.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의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키운 이치와 같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불법에 숙지하게 되면 절회를 다니게 되면 불법을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부처님 말씀에도요. 가사경을 높이고 경전을 우리가 아무리 터득하고 가사장삼을 수하면서 한량없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해도 이 몸으로 또한 법상을 지어서 대천세계를 다듬는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법을 전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든 부처님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21번째 타종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개송이고요. 다음 이제 22번째 타종에서 하는 개송은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렴처 육문 상방 장관이라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22번째 우리가 타종을 하게 되는데요. 아미타불 제하방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아미타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가를 이런 뜻이 되고요. 착득 심두 절망망이라 마음속에 꼭 붙들어서 잊지 말고 생각을 하되 바로 아미타불 제하방이 어느 곳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서 잊지 말고 생각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염도 염궁 무렴처라 생각 생각이 지극해서 무렴처에 이르르면 무렴처에 이른다. 무렴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러한 곳이다. 바로 우리는 열반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데요. 눈기코요몸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네. 자금광을 바란다. 눈기코요몸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 바로 아주 한량없는 금색의 빛이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미타불 제하방이 어느 곳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서 잊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생각 지극해서 무렴처에 이르르면 눈기코요몸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아미타불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겠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때 아미타불처님이 계신 곳은 어디지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했어요. 서방정토, 서방의 아주 깨끗한 정토세계의 끝으로 가면 즐거운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극락세계라고 그러지요. 거기에는 한량없이 오래 계시는 무량수불이다라고 하고 한량없는 빛을 바라는 광매의 빛을 바라는 무량광불이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한량없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바로 일반적으로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잊지 말고 생각하되 생각생각 지극해서 무념처에 이르르면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열반세계에 이르르면 했는데 우리가 아미타불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열반세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요. 아미타불처님께서는 48까지 원을 세우셔서 그것을 특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다 해가지고 7억불처님의 또 7억불보살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이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인 준재보살이라는 준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을 나타내요. 열반의 경지, 공예사상, 바로 연기이치를 터득한 그런 어떤 열반의 세계를 청념이다,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아미타불처님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생각이 지극해서 무념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미타불처님이 계신 곳을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불보살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터득해서 흔히들 우리는 학문적으로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어떤 이체악으로 보면 하심법이요. 공예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열반적정의 경지를 이르게 되면 무념처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무념처에 우리가 욕계세계, 무색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무색계의 제일 높은 데가 비상, 비상, 저천, 아니에요. 정신세계 가운데서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게 아닌 것도 아닌 세계. 바로 정신의 세계, 공예세계, 바로 부처님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무념처의 세계인데 바로 이런 무념처에 이르게 되면 눈기코요몸뜻에서 자금광을 바란다라고 했어요. 자금광을 바란다, 금색빛이 난다라고 했는데 바로 눈기코요몸뜻에서 왜 금빛 색깔이 나겠냐는 약이죠. 우리 중생일 때는 여러분들 눈기코요몸뜻이라는 육근이 일반적으로 색, 성향, 미척법,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걸 보고 전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또 뺏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형성이 돼요. 어떤 대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대상이 있으면 눈은 눈이 보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보려고 그러고요. 코는 코가 자기 좋은 대로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요. 귀는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요. 입은 또 자기 좋은 말만 하고 혀는 또 자기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요. 몸은 또 어떻게 돼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고요. 또 마음은 어때요?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 좋은 어떤 이득의 여건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전부 도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둑이 눈은 눈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귀는 기대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들으면 괜찮은데요. 원인은 만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 도둑을 우리는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섯 도둑을 데리고 다니는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무념체에 이른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 도둑이 여섯 도둑이 결국은 뭐예요? 전부 부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눈대로 부처가 되고요. 귀는 기대로 부처가 되고요. 이렇게 여섯 도적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자금광을 바라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마음에서 깨치고 몸에서 전체 깨우친 몸을 지니게 되면 바로 뭐예요? 부처다운 생각과 부처다운 말과 행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육신이 전부 다 뭐예요? 부처가 되어서 자금광을 바라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22번째 타종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음 23번째 타종에서는요. 보화, 비진,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이요,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또 말리문, 말리천이로다 했어요.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하면서 타종을 하는데요. 보화, 비진, 요망연이다. 보화, 비진, 보신, 화신, 부처님은 진짜 부처가 아니시고 요망한 인연이고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만이 청정해서 영원 무궁하느니라 천강유수, 천강월,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뜨고 말리문, 말리천, 말리에도 구름이 없다면 말리가 모두 하늘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타종을 하는데요. 보화, 비진, 요망연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을 삼신부리라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바로 법보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해요. 또 부처님의 어떤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부처님의 어떤 화현 이런 것을 우리는 천백억 가지로 화현이 된다라고 해서 천백억 화신, 서가무늬불이다 해가지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삼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보화비진요망연이라는 것은 바로 보신, 화신 이런 부처님은 요망연, 요망한 인연이다라고 했어요. 요망한 인연.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여자분들이 좀 나쁜 짓하고 삿댄 짓하고 그러면 요망할 것 같다. 요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표현을 바로 뭐예요? 보신, 화신은 요망한 인연이다 했어요. 보신, 화신 부처님이 요망한 인연이다. 진짜 부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망한 인연이면 보신은 누구예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에요. 그럼 화신은 누구예요? 천백억 화신, 서가무늬불이에요. 그럼 원만보신의 노사나불과 천백억 화신의 서가무늬불이 요망한 인연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불교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법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바로 우리 교주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을 서가무늬불을 여기에서는 보신, 화신, 보합이진 요망한 보신, 화신은 요망스러운 인연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불자님들 대부분 부처님 믿고 절에 나가시지 않아요? 부처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상을 믿고 다니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가무늬불 부처님도 요망한 인연이고 바로 서가무늬불 부처님의 몸도 요망한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왜 요망한 인연이다라고 했냐. 우리는 진짜 부처가 아닌데 그걸 부처로 착각을 하고선 우리를 어떻게 돼요? 꾀어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꼬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성철스님께서도 부처님도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 자기도 가서 보니까 부처님도 계시더라 하는 열반송을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서가무늬불과 원만보신 그 육신이 우리를 꼬디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가무늬불 부처님의 육신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계시질 않아요. 그 육신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시면 전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요. 뼈와 살은 어떻게 돼요? 흙이 되고 물기는 불이 되고 열기는 불이 되고 우리 냄새는 바람으로 돼서 없어져요. 서가무늬불 부처님 육신도 똑같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있거나 부처님의 어떤 상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진짜 부처가 아닌데 우리를 꼬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망한 인연이고 법신청정광무변이다. 법신만이 청정에서 영원무공하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처다라고 했는데 법신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부처님께서 화음연설하시고 처음에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법을 설하지 않을까 했는데 범천지석천들이 그래도 법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지상에서 천상에서 일곱 군데에서 8차 회의를 통해가지고 법을 설하시게 되면서 암경을 설하셨는데 그때의 진리는 최고의 위험력을 갖추어야 전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회의 때에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바로 비로자나 부처화를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가 법신물이 된 것이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지수와 품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부처님의 진리만큼은 어떻게 돼요? 세세생생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이나 불상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불상에 기도하고 부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신청정, 바로 부처님의 진리만큼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 천강유수, 천강월이다.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뜬다.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하늘에서 달은 하나뿐이 안 뜨는데 연못이 천 개가 있어요. 오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연못에마다 전부 달이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못에 비친 달을 진짜 달로 알고 있지 않아요. 전부 형상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신, 화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이나 부처님의 상호를 믿게 되면 바로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뜨고 진짜 달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짜 달을 진짜 달로 착각을 하고 알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오백 마리의 원숭이가 그 가짜 연못에 비친 달을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뜨려고 했다가 결국은 다 죽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오백라한이 되는 거 아니어요. 그리고 말리문, 말리천이라 말리에 구름이 없으면 말리가 모두 하늘이다. 아무리 넓은 하늘이다라고 해도 구름이 없으면 아주 맑은 하늘이 되지 않아요? 아주 맑은 하늘이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크다고 보면 우주보다 더 크고요. 작다고 보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넓은 마음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구름이 없다 보면 맑은 하늘인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 색깔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무념체를 열반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불상을 믿고 부처님 육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그 깨우침을 얻어서 항상 행복하고 또 어떤 무념의 그런 경제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정작 자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행복 또한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물질이나 명예 권력들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늘 번뇌가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쫓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런 것들을 쫓느라고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행복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차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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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